내가 주문하세요. 김치찌개하고 술을 주세요. 꼴빵을 드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주문하세요. 분 불평하지 마시오요. 꼴빵이 거방해 주십시오. 나중에 재미있는 곳에서 가자.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은 하는지 억니다. 여권이요. 보자 있습니까? 당연하지. 음마를 주신 강대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 가자 하지마. 그래, 너희들 마중하려고 하지요. 도론가들 드셔요. 너와 말씀 성관인이 매일 나해. 우리는 우리 친구들과 수월 아, 없는 조판이요. 물에 whale. 뭐, 짜, 주, 텄스어. 지금까지. 친구들 요구하는 데, 델로 가네요. 도대제 몇 살 입니다. 지금. 제가, 정의로 가네요. 도대제 몇, 몇 살 입니다. 제가, 제가, 술을 마시 수 있는 나일 없습니다. 불맛이 수 있는 나일 없습니다. 못했어 친구를 요구하는 데 데려가노요 도대체 몇살입니다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일 없습니다 매할이 이미 해 내가 당신이 술을 마시기 대문의 거리도고 성건합니다 신윤술을 보주십시오 도시도 당신은 더 뭐요? 부여주십시오 지금 정말 봉과해 나는 강화하는 거와 강화 졸업 후 어떻게 휴굴 가지고 그러냐? 사실 그거에 대해 아직 생각은 안 해 난 주머니에 뭐가 있어? 정품이 와요 그래 네 이게 뭐예요? 그 거든을 위한 건드미 어디야? 네 맞아요 나는 애주를 방지 잊지 잊다요 는 가을 같을 알게 또 있다 하지만 아직 사용 하지 하지 않 않 습니다 실제로 오늘 질 에 그 건 그 건 잊어버려 거주의 안터리 이 무엇을 의미합니다 많이 합니다 호알라트 만 주 합니다 치킨 숲 그 그것을 우리가 얻은 서 안 을 내가 우리 어 주 양 이 만 조 생각 빨리 하는 얘기 반복 당신이 우리 딸은 어떻게 하세요? 오늘은 그냥 친구야 레슨 토 남 일이다 걱정 하지 마 시 기 말 일 우리가 더 가 게 일 가 일 약 약 하는 경 당신이 아려 드리 죠 거의 상 그녀를 볼 수 없습니다 여기 뭐에요? 이게 뭐에요? 안녕하십니까